지금 탁 보면 뒤에 멋진 여미복 입고 오신 우리 교수님 고려대 세종 평생교육원의 교수님으로 지금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자 섹스폰 소리 좋죠? 과수 현미씨가 그냥 반했던 그 악기가 바로 섹스폰이잖아 자 섹스폰 곡이 아름다운 감산하고 앵콜 꼭 해야 되겠다 앵콜 꼭 해야 되겠다 앵콜 나오면 동백아가씨 좋지요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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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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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